으악! 이게 다 뭐야? 엉망이잖아! 으이, 누가 잔뜩 휘저고 간 것 같아! 우리 안 해적단이 휩쓸고 간지 얼마 안 된 모양이군 마을에 아무도 없어! 마을 사람들까지 몽땅 잡아갔나 봐! 으이, 안 돼! 내 소밥 주스! 으악! 공주맛 쿠키,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! 아직 위험할 수도 있으니! 으아, 그래! 두리안 해적단이라고 했지! 녀석들에게서 수박마을 주민들을 구해올 거야! 네? 공주께서요? 스파클링 마 쿠키도 잃어버렸는데 수박 주스까지 없다니! 이래해선 바캉스가 아니잖아! 오랜만에 바캉스가 이렇게 끝내게 될 수는 없어! 안 돼요! 관광무신 손님들께 그런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! 아니, 소용없다! 공주맛 쿠키의 고집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! 저기! 코코넛 배가 있어! 저걸 타고 녀석들의 배로 가는 거야! 어, 저, 안 되는데... 이건 공주맛 쿠키의 선택이니 망고맛 쿠키는 따라오지 않아도 좋다 대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... 말씀만 하세요!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! 그, 다른 게 아니라 코코넛 주스를 조금 챙겨줄 수 있겠나? 아, 저, 안 된다! 아, 저, 안 된다! 일단, 한참의 데이터는 오늘 아날로 가는 길이라든지 자, 이제 이 스테이터가, 이랄가! 아, 이랄가, 이랄가, 이랄가! 아, 이랄가! 아, 이랄가! 아, 이랄가! 아, 이랄가! 아, 이랄가! 아, 이랄가!